웨이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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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내살과 우기는 내살 멤버들은 한 명씩 나와 나의 어린 시절을 맞춰봐 퀴즈를 낸다 엄마한테 내가 화들 엄청 냈다 안 보여준다 친구랑 크게 싸웠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장기장은 도중에 엉엉 울었어 김밥 몇 개를 먹다가 여섯 개를 넣었어 코피가 터진 거야 아 진짜 알았다 알았다요 그렇게 여쭙다 나는 내가 어릴 때 사람들이 내 앞에 올 때마다 했던 행동이 있어 이 행동이 뭘까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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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줬다 밥을 땡 나 맞춰볼게 너 참 잘 먹게 생겼구나 땡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볼을 만졌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했던 행동이 나 홀로 디베 나는 영어 알지 주소 지나는 사람이 너의 볼을 만지면 너가 무슨 소리 질렀어 아니야 영터 볼을 이렇게 가리고 지나갔어 정답 정답 우와 너 똑똑하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이 행동을 하면따 수술로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 도아 시소 탈 때 도아 무진 무진 땡 제작이 제이민 우리 어릴 때는 또 바퀴 다리 신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학교에 와가지고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금통에 있는 동전 꺼낼 때 저금통에 있는 동전 꺼낼 때 무슨, 무슨 얘기하는 거야 힌트 이것은 탈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오 제이민 알겠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땡 무진, 무진, 무진 자전거 양손 떼고 타기 어떻게? 네? 손 떼고 타기? 그리고? 네? 오 제이민 좋아 아깝다 개소리 쳤는데 나도 그럴 거야 근데 정답이에요 나 정말 똑똑하구나 4살 때 제가 타는 자전거인가? 4발 자전거 4발 자전거 4발 자전거 사람들이 나를 정말 계속 지켜보는 것만 같은 거야 귀엽다 4발 자전거 4발 자전거 4발 자전거 안녕, 난 내 딸 유준이야 내가 문제 내볼게 어린이 집에 가면 자주 사라져서 선생님이 집까지 타다올 정도였대 내가 그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대? 도아 응 급식실에서 음식을 몰래 훔쳐먹고 있었어 뉴띠어는 그때딜이 없어 뉴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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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잤어 아니 근데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 안그랬어 지금만 그래 한결 한결 이 장소를 알려줄게 어른들이 많고 시끄러운 곳이야 명석 되나요? 클럽 안 갔어 클럽 안 갔어 시장이야 시장 한결 한결 시장에서 생선 얼마에요? 땡 시장에 가서 춤추고 노래했어 그래서 내가 뭘 받았을까? 돈을 받았어 돈을 받았어 돈을 받았어 돈을 받았어 진짜요? 이거 한 번 보여주면 안 돼? 잘하면 용돈 줄게 그냥 꿈도 그냥 막 인연툼 쓴 거야 그냥 인연툼 쓴 거야 귀엽다 2개 맞힌 사람 있나요? 2개 맞힌 사람 있나요? 설마 하이 한결 한결이야 1등이네요 그러면 하나 맞췄다 하나 맞췄어 많이 맞췄다 많이 맞췄다 앞에 앞에 줄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만 더 못 맞췄잖아요 못 맞췄다 콩발 하세요 콩발 못 맞췄어요 하이팅 한 번 외쳐줘야 될 거 아닌데 배추 쌈 쌈 쌈 쌈 쌈 쌈 쌈 쌈 쌈 내가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출석들하고 꼭 하던 게 있어 μο진 수영 준서 땡 한결 응 저수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 비슷해 어? WOMAN 저수지나 계곡 같은 데 가서 도롱뇨 알을 꺼냈어요 제이민! 나 도롱뇨, 제이민 몰라 제이민! 강에 사촌들이랑 이렇게 딱 서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들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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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대단한데? 저수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았어요 나 개구리 너무 싫어 일단 내 가에서 하는 거 맞아 어? 한 개! 준석! 준석! 내 가에 사는 다슬기를 잡았어 준석! 잡고? 잡고? 끓여먹었어 어떻게 먹었을까? 맨뒤에 끓여서 뽑아볼 방법이 살짝 달라 준석! 준석! 그걸 잡아서 이게 수시개로 아, 정답! 너 저거 똑똑한 아이구나! 내가 잡았찼네 그냥 살짝 둘러싼 안돼 이제 안녕 아니야, 아니야 아유,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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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ression Hola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Senate 어떤 행동을 했소 근데 근데 아빠가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겪었소 준석! 그 뭘까? 로또에 번호를 알려줬어 내가 어떤 걸 알고 있어 아니야, 땡 Services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행동을 했다 근데 아빠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겪었어 준서, 로또 번호를 알려줬어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땡 형님,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아버지 옆에서 어? 저기 5만 원짜리다 했는데 아버지가 본 거야 아들아 고맙다, 이러면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같이 있었어 근데 엄마는 엄청 무섭고 아빠는 엄청 황당해하고 막 엄청 인상을 찌푸렸어 아, 둘, 셋 새똥 맞았어 아니야 좋아 입으로 방금 꼈어 요즘 아버지 얼굴에다가 오줌을 씻어 근데 비슷해, 비슷해 너가 아기 때였으니까 이제 오줌을 이제 통에다가 씻어 쐈는데 이제 아버님이 그래서 모르셨어, 오줌인지 그리고 뭔가 먼저 태버렸어 근데 그게 무슨 통이었을까 보리차, 보리차 제이미 앤 부진, 요구르트 유즈, 피타오백 땡 맞았어 너? 민희가 맞았어 나 맞았다고? 뭐라 했지? 내가 뭐라 했지? 기억이 안 나? 용도로bar 용도로 better 유즈 또 왜? 유즌이 또 왜? 정말 똑똑하구나 내가 설명을 해줄게 엄마하고 나 하고 먼저 차에 타고, 아빠한테 전화하러 나 Recht 그래서 요구르트를 다 먹고 오지던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싸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오자마자 아무 생각으로 딱 모은 거야 그래서 바로 미쳤어 점수를 계산해봐야 돼 점수요, 형 두 개 맞은 사람 촬영! 그러면은 셋이서 같이 씻어 셀카 일찍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애교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합시다 잠시만요, 너무 강하잖아 진짜 제일 네 살 같은 애를 뽑읍시다 우리가 잠깐만요, 잠깐만 나 뽑았어 잠깐만요, 여러분 한 명씩, 한 명씩 볼게요, 한 명씩 영서 친구부터 해볼까? 시작 아, 또 뭐야 아, 나 진짜 나 뽑아줘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 둔 더 짠, 다 날 때미 아, 진짜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습니다 자, 마지막, 안결 씨 아기야, 안결이 아기야, 안결이 콧딱지 먹으면 안 돼 나 진짜 저런 친구 본 것 같아 이거 말하면 내가 되게 진작했다 나? 어, 한 명이 눈을 넘친 거야, 부탁지 특별할까요? 자, 눈 감아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뽑은 똑똑한 대상 아, 넌 아니에요 그만할게, 이제 이제 그만할게 나 힘들어 제발 빨리 말해주세요 똑똑한 대상은 한결입니다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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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입니다 한결 어린이입니다 진짜? 아, 이제 두 번째 우기는 내사를 뽑아야죠 우기는 내사를 뽑아 세 명씩 짝을 짓습니다 한 그룹씩 중앙으로 나와 4세 반 옷을 입고 선반에 놓인 상자 중 하나를 선택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한 후 이거 내 거야 를 외치며 이 물건이 자신의 것인 이유를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토론을 들은 나머지 멤버들이 그 그룹의 우승자 한 명을 자유롭게 선정한다 최후 1인으로 뽑힌 멤버는 명예의 돌판의 단독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앉아야 더 귀엽나? 또 뽑아야겠다 또 뽑아야겠다 우린 뭘로 할까? 야, 야 아니, 안 다질 거야 이러할 수 있어? 어, 미안, 미안 난장판이네요, 난장판 왜 이렇게 무거워? 야, 커지지 말고 다시 찾아가자 네, 저희가 이제 할 건데 네 둔간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우와, 대박 제 거예요 야, 제 거예요 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거예요 제 거예요 네, 제 거예요 왜요, 왜요, 왜요? 이게 사실은 업보에 저희 집 가보, 가보 대대 손돈 내려오는 몇 달짜리가 말단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게 비워져 있는데 여기 1652년 떠 있거든요 이때 저희 하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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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 하버드, 하버드가 100점 맞고 그게 그게 1,600 저희 집안에 유일한 100점짜리 띄엄지인데 이게 제 거예요 왜요? 이 띄엄지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던 간식이 있어요 타코야키판이에요 타코야키 파티지 하루에 5개 띄 아, 이건 제 띄엄지예요 이거 제 거예요 내가 내가 4단 때 지금 4단 했잖아요? 난 이거 난 이거 들고 나왔어 엄마 맥수에서 아, 그래 내가 솔직히 오케이, 내가 솔직히 나 여기서 말할 수 있는데 수학 여기서 제일 잘할 것 같아 이 셋 좀 350 더하기 128 자, 뭐래? 다시, 다시, 다시 400 478 와우 아, 물어보세요 48 78 뭐라고? 56 173 더하기 173 200 60 46 246 346 346 마이턴 물어보세요 마이턴 173 더하기 173 201 마이턴 물어봐요 마이턴 저는 진짜 수학을 못해요 하지만 100 거예요 왜죠? 왜죠? 수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100점이 있죠? 제 영어 이름이 있어요 영어 이름이 셰엄 세 영어 이름 세 영어 세 영어 세 영어 세 영어 한결 거 세 영어 이 친구 마음에 들어요 그 친구 마음에 들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눈을 감아주세요 한결 친구 삼색깔 사람 손 들어 주세요 눈을 들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이미 친구 오케이 자, 그리고 호연 친구 아, 박빙이에요 박빙 진짜 박빙이었어 박빙이었어 자, 여기서 우승자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감사합니다 바로바로바로 테리신이 나와 야 역시 내 건 줄 알았다고 왜냐면 주문도 하고 지금 밤 앞에서 오고 하나, 둘, 셋 퍼스트 썸 썸 썸, 썸, 녹차 자, 우리 어른이 친구들 아, 네 뭐야? 보여주세요 나도 보여줘 오, 대박이다 아, 이게 진짜 아니다. 내가 좀 뽑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 거니까 뭔지 알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써? 이거 외출할 때 써. 외출할 때? 동아는? 유치원에서 낮잠되기 전에 썼어. 이리 와. 유진이는 뭘 썼어? 나는 이거 그냥 같이 살아 내 몸이야. 오, 그렇듯한데. 자, 이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뭐야? 봐봐, 내 거잖아. 이건 내 거야. 나 화장실 갈 때 꼭 들고 들어가. 왜? 휴지 대신이구나. 그렇지, 누가? 아이고야. 어떡하냐. 왜 굳이 휴지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써? 이게 편해, 부드러워. 순면이구나. 진짜 내 거야. 얘네 진짜 웃기고 있어. 얘 이름 칠탐이고, 얘 생명이 있어. 내가 키우는 거야. 얘 둔다 내 거야. 그러면 한번 춤추게 해 봐. 얘 춤추게? 응. 찌따아, 찌따아, 비보이 오여도? 찌따아, 비보이 오여도? 찌따아, 비보이 오여도? 너무 안 돼, 안 돼, 안 돼. 불쌍해. 찌따아, 찌따아. 내 친구 돌리지 마. 너무 좋다. 봐봐, 나는 일단 웨이슨은 나랑 신생아 씨 동기야. 같이 태어났어. 근데 이 친구는 중간에 납치를 당했는데 쟤가 납치를 해서 밤에 데리고 가서 얘 몰래 한국인이야. 그때 납치를 해놓고 친구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 이거 내 거야, 내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진짜. 진짜 내 거야, 살아있어. 얘는 뻥쟁이들이야. 내 거야. 믿어도, 믿어도. 믿어도. 다 넣어놨어. 내 거야, 내 거야. 하지 마. 안장받으려구나. 하지 마, 내 거야. 나도 낮 정시간인데 왔다오. 자, 여기서 고를게요, 뭐야. 이제 고를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준서 친구. 어, 여기 뭐? 헐. 자, 이제 도하 씨가 아주 유력하다. 오. 맞아, 막상. 유진 아가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오케이. 됐다. 막상막하야. 자, 주인은. 바로. 오늘 믿었다. 와, 축하드립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쪽으로 해주세요. 가자, 됐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두 세 개 모여 있는 것 같아, 지금. 일단,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많잖아. 이게 내 엉덩이 자국이야. 와. 이게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 엉덩이 여기다 콕 뛰어놨어. 아. 그럼 보여준다, 엉덩이. 아, 그건 안 돼. 그건 비방이야. 네, 네, 네. 그건 안 돼. 내놔. 니네 그거 아니? 여기서 신기한 소리 난다. 잘 들어봐. 야, 저기 병방 뒷다. 엉덩이 뒷다에서. 제 병원 뒷돌아. 언제 가져갔어? 나, 나 진짜 이거 비밀이라서 말 안 하려는다. 진짜 말할게. 나 진짜 나 두 살 때부터 신내림 받았잖아. 그럼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저 혹시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기다려봐. 성공했어. 저는 여기에 걸게요. 기다려봐. 엉덩이 냄새 맡기면 어떡해. 오케이. 영사 물건이다. 어, 됐다. 자,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어린이 친구들.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각오 한 마디씩 해주세요. 제가 방금 신내림 받아봤는데 어쩌고 제 거래요. 아, 오케이. 나는 거딧말 같은 거는 안 해. 거딧말 티다디다해. 야, 이건 어렵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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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넘어갔어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그거 각오 아니야. 자기 거 안 가실 거야? 자신이 없어졌는데 웃음은 얘가 두고 저건 내가 가져갈 거야. 자,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조심해서 잘 보여줘. 이건 진짜다. 자, 여기에 누구 이름이 써질지 지금 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재치 만점상 위 어린이는 재미있는 개인기와 유머 감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주고 칭찬합니다. 어, 재미있는 그런 개인기와 유머 감각으로 유머상.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줬다는데 뭐, 오길 웃길 수 있으면 웃겨, 막. 근데 난 뭐, 너네가 띠끼는 거 다 또 있다. 어, 나 진짜 진짜. 아무거나 해봐, 그럼 지금. 그럼 내가 여기서 가 태어난 오리 소리를 한 번 내고 먼저 내가. 가 태어난 오리. 알죠? 개인기로 평가를 할게. 내 이유는 거짓말 튀는 사람 보면 흥분하는, 흥분하는 오리 대야. 그래가지고 얘네 다 탔어. 얘네야 거짓말 타가지고 그래. 얘네야 거짓말 타가지고 그래. 너 꺼내. 얘네야 거짓말 타가지고 그래. 너 꺼내. 너 꺼내. 얘네 다 거짓말 튀는 거야. 유준어린이 참 잘했어요. 고마워. 너네 뭐 없어? 좋아, 재침 한 점성. Give it to me. Oh baby, give it to me. 저거 내 거. Give it to me. 제발 내 거. Give it to me. 제발, give it to me. 마지막 한 마디만. Give it to me. 사실 내가, 내가 떡이 실버산에 있는 동백나무인데. 내 피부가 아직 안 잘렸는데. 내가 옷을 이렇게 꽁꽁 따면서 모르나 보는데, 내 한쪽 가슴살이 없어. 이거 만든 줄 알았어. 내가 내 앞은 탈 때 가지고 동이 만들어 왔는데. 근데 진짜 미안한데, 얘는 실버산에 있는 나무 많은데. 실버산 내 거야. 실버산이 어떻게 네 거. 내 거야. 나, 나 네 살인데 영엘 리치야. 우리는 진짜 너네는 돈을 쉽게 벌어서 모르겠지. 나는. 우리는 어? 내 삶에 일부를, 일부를 지불하고 돈을 얻어. 나는 팔이랑 다리랑 얼굴만 남아있어. 옆에, 옆에 친구가 이렇게 팔도 해두는 거야. 내가 퉁다볼게, 팝핀. 얘들아, 얘들아. 나 핀. 얘들아 알겠어. 앉아봐. 진정해. 진정해. 아, 이거 좀 화해를 해야 할 것 같아. 이거 좀 너무 어려워. 나는 일단은. 일단은. 응, 하려 했는데. 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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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상에 맞는 사람은 저 사람인 것 같아. 그 상에 맞는 사람.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치만점상. 이름. 유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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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최강 똑똑한 네 살은? 어딨죠? 아, 여기 있습니다. 고기는 네 살. 고마워. 이쁘게 찍으세요. 아, 이 강아지. 아, 이 강아지. 아, 이 강아지. 어? 배우는 다 종어졌어. 다음 시간이다. 가자, 가자. 배추 싸. 배구 싸. 배구 싸. 샴 싸. 야. 야.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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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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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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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서 빨리 음식을 주세요 저에게 음식을 가져오라 음식을 주세요 스타워 파티 아, 뭐야? 자, BLH3의 미래에 일어날 기쁜 소식들을 미리 축하하는 시간 미리 축하하는 파티는 총 3가지 주어진 초선을 보고 어떤 파티인지 파티 주제를 유추해 정답을 맞히면 단계별로 음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 재밌겠다 답을 맞히지 못할 시 해당 단계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3개 다 먹을 겁니다 냄새가 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요 치즈 피자 너무 먹고 싶어요 빨리 마치 보고 싶어요 피자 냄새가 가득합니다 자, 1단계를 한번 열어볼까요? 아 자, 공유합니다 오, 어렵다 수상한 파티, 1단계 수상 힌트 문장 ㅅ, ㅇ,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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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정답 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 둘, 셋 시상 수상을 축하해 이쁜, 조용히 해 여기 가져가 요즘 맞아, 맞지 과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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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신인상을 수상한다고 믿고 뭔가 우리가 진짜 신인상을 받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 뭐 상상은 안가지만 네 상상은 안가긴 하지만 일단은 부모님한테 먼저 자랑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엄마가 부모님이 제일 먼저 일단 이거 말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아이돌 집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파이를 얻었잖아요 그 신인상을 수상한 뒤로 파이를 또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스카파이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성공 성공 치즈피자를 향해 달려가 봅시다 진짜 치즈피자 치피 치피 자 여기다 여러분 오 완전 길어 이거 또 축하해요 아 이거 진짜 맞춰야 돼요 집중하자 피자 먹어야 되다 파리 팥 아시아 미유 미유 아시아 우승 파라오 시마 미안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아시아에서 팔로우 천명 오 아시아에서 팔로우 천만명을 축하해 천만명을 근데 이게 약간 말이 안 돼 약간 좀 아쉬워 아시아에서 팔로우 천만명이 아 또 아 또 또 나 초성 달이네 SNS 팔로우 천만명 SNS 팔로우 천만명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하나 둘 셋 SNS 팔로우 천만명을 축하해 야 야 근데 너 잘한다 치즈 피자 SNS 팔로우 천만명이면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사실상 너무 먼 미래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날 뿐더러 이게 우리한테 일어날 일인가라고 싶기도 해요, 사실 사실 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피자를 획득함으로써 이걸 달성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치즈 피자 먹고 열심히 해봅시다 좋아요 자, 3단계 우리 잘한다 우리가 아니라 제이미 씨를 잘해 제이미 형이 잘한다 자, 열게요 3단계는 얼마나 어려운 거야? 아, 뭔가 뭐 어려워 저는 제이미 씨만 믿습니다 축하해요 공중파 수상 기다린 사람 아니, 아니, 아니 대상을 축하해요 아, 또 근데 저 지금 맞힐 수 있는데 너무 쉬울 것 같거든요 공중파 수상, 그랜드슬램 달성을 축하해요 그랜드슬램? 와, 형, 왜 이렇게 잘해요? 그냥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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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소리하는 거 진짜? 맞는 것 같아 야, 너 왜 그러냐? 공중파 수상, 근데 수상이 맞을까? 공중파 사상, 그랜드슬램 달성을 축하해 그걸 말이 안 돼 사상, 그러니까 사상 처지,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워 공중파 사상, 공중파 사상 시, 시, 시술? 공중파 사상 공중파 상상 아니야, 아니야 공중파가 몇 개예요? 공중파 사상, 공중파 사상 공중파 사상, 공중파 사상 삼사! 삼사네 아, 세계에서 1등 하면 공중파 사상 세계 회사 글랜드슬램 달성을 축하해 난 이거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맞잖아 해볼까요? 삼사에서 제가 하자 오케이 정답 1, 2, 3 공중파 사상 공중파 사상 그랜드슬램 달성을 축하해 공중파 사상 자, 자, 자. 오! 오! 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우리 지금 이게 무슨 파티인지 잊지 말고 우리가 미리 파티를 하는 거니까 공중반 하자! 글렛드스는 좀 갈게요!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진아,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냐? 너무 행복해요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상태 메시지 초성으로 많이 하잖아 난 맨날 맞추는 거 좋아했거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인정합니다 우리 뭐 이거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포크박스를 한번 포크박스 자, 포크박스 뽑았어요 다 뽑았어요 뭘까요? 비게잉이 173 데뷔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데뷔를 기다리는 거? 아, 진짜 다들 이걸 공감할 거 같아 데뷔 전날 왜냐면 시간이 정말 안 갈 거야 아, 진짜 이게 1시간도 막 10시간 같고 근데 굳이 힘든 거를 꼽자면 저는 녹음할 때가 조금 힘들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데뷔 앨범이니까 잘 나오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해 가도 그러니까 내가 내 맘에 안 들어서 뭔가 그런 자기 자신한테 대한 아쉬움이나 잘하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런 속상함이 좀 컸던 거 같아요 아, 맞아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이제 우리 본돌이랑 뽑아볼까요? 본돌이랑 뽑아볼까요? 아, 멤버들의 기본 프로필부터 TMI까지 모두 소개해 달라고 하시네요 아, 나부터 할게요, 그러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맏형을 맡고 있고요 댄스 포지션과 보컬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BA173의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BA173의 메인보컬입니다 저의 TMI를 말하자면 굉장히 잘 먹어요 잘 먹는 메인보컬입니다 BA173의 유준이입니다 저는 2000년생 12월 22일이어서 이제 생년월일이 001222예요 쉽죠? 그리고 저희 TMI는 저는 닭발을 엄청 좋아합니다 닭발? 오늘 닭발 드시고 싶은 날이 가고 네, 맨날 못 드시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랩을 하고 있는 도현이고요 TMI는 O형이에요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도아고요 저는 오늘 TMI로는 최근에 추천받은 곡인 스위트 드림을 자주 듣고 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맏형이고 제이민입니다 저는 AB형이네요 똑같다 네, 그리고 똑같다 저의 TMI TMI,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먹게 해줬다 BA173의 브레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저는 팀에서 무진 양 모침과 메인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의 TMI는 제가 욕을 두 개나 먹었어요 욕을 오늘 화장실을 잘 가시겠네 네 두 개나 먹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둘째 막내 빗입니다 키는 180 조금 안 되고요 네? 맞는 말이야 2m 조금 안 되겠네 180 조금 안 되고요 조금 많이 조금 많이 안 되고요 혈액형은 A형입니다 아, 컸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회합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리고 BG의 TMI입니다 저희 BG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귀여워요 그렇죠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BG는 애교를 너무 잘해요 아, 그만! 애교를 너무 잘해요 아, 그만! 아, 그만! 아, 너무 잘해 제가 그거 반해버렸어요 저희 BG하고 애교를 너무 잘해요 반하겠어 반하겠어 BG 갑니다 하나, 둘, 셋 빗이 호둣발 먹었죠 아, 그랬죠? 하나 하나, 둘, 셋 우린 냉장 너무 멋있어요 아, 오케이 아, 근데 이거 귀여웠어 아, 팬분들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네, 안녕하세요 팀 내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메인댄서입니다 저의 혈액형은 B형이고요 팀 내에서 엄마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준서 이제 준서는요 저병 포즈를 굉장히 잘합니다 와, 보여주세요 와우, 서병, 서병 바다의 왕자 준서 보이 바다의 왕자 준서 보이 이거 한 번 해주셔야 돼요 어푸 어푸 첫 번째 자유형 갑니다 자유형 자유형 자, 박준서 선수 승우 형 갑니다 박준서 형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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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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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자 버터플라인 정형 와, 손목이 약간 와, 자유롭네 근데 가사가 팔이 들어서 평형으로 개구리 개구리 자, 마지막 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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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다, 지금 유형 자, 그럼 우리 빨리 해주세요 다음 다음 질문 데뷔 앨범 수록곡 중에 죽어도 못하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죽어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죽어도 꼭 하고 싶은 말은 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데뷔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색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과분한 사랑 많이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운 제이민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할 수 있게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여러분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저도 죽어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저희 멤버들한테 좋습니다 옆에서 바로 듣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참 많은데 항상 이렇게 잘 따라와주고 너무 말 잘 듣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항상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래야 저희 활동을 오래하고 팬분들도 오랫동안 모랫동안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우리 같이 활동을 열심히 오랫동안 오래오래 봅시다 그래서 한번 꿇어야지 지아가 좋은데 한번 울자 오케이 감동이야 전달해 응 약간 지금 살짝 슬픈 분위기로 갔으니까 다시 파이팅 넘어 이 슬픔을 우리의 원동력으로 우리의 텐션의 원동력으로 리더씨 안마디 하시죠 네 팬츠 쌍 쌍쌍 녹차 너무 좋았다 오 춤 춰다 벌써 4구시가 끝났나요? 파티가 끝났습니다 너무 꿈만 같았던 4구시가 끝나 잠깐만 항원 미션 항원 미션 네 모닝콜을 완성해야 저희가 항원을 할 수 있는데 멤버들은 출구 앞에 일렬로 줄을 씁니다 테이블에 붙은 세 가지 버전 중에 한 가지 버전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버전에 맞게 팬들을 위한 모닝콜을 완성해야 합니다 음 치킨 음 치킨 우리 치킨 먹기로 하려고 하잖아요 뒤로 오세요 그러면 뭐 한번 바로 가볼까요?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렛츠고 집 렛츠고 집 렛츠고 렛츠고 집 집 1번 주자 이 한 결 고민하는 이 한결씨 어 어 어 자 하겠습니다 아 아 아 한결이는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 보고싶은데요 일어나요 됐어 일어나 안 열려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뭘까 에 오케이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지금 늦었다고요 빨리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쉽지 않군요 큰일 났다 파워 방역 버전으로 일어나 안 일어나?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들어와 약간 한 번씩 다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 아니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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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지금 회사 전화 난리 났고 어제 회의 그렇게 늦게까지 해놓고서 지금 늦으면 보고서는 어떻게 내고 나도 지금 스케줄 가야 되는데 누나 때문에 전화를 몇 번 째 하고 있잖아 빨리 일어나라고 형유 씨도 있잖아요 들어오세요 아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하냐고 아직도 안 했나 하면 어떡해 너 지금 나 만나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야지 나 너 진짜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이거 처음이 아니잖아 나 진짜 너가 이럴 때마다 이해가 안 돼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진짜 좀 이제 적당히 좀 하자 뒤로 오자 일어나요 보고 싶어요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보고 싶어요 뒤로 와요 너네 이럴 때마다 단합이 잘 된다고 너네 이럴 때마다 단합이 잘 된다고 너네 이럴 때마다 단합이 잘 된다고 나! 너 안 일어나나? 어이? 내가 너 얼마나 일어난지 아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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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은데 하자 뒤로 가자 하자 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파워와 깨반중으로 가겠습니다 아아 하자 아아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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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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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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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솔직히 안 열렸어 유아 이게 안 열렸어 감사합니다 저는 쉽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난관을? 누나, 누나,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음, 치킨, 음, 치킨 우리 치킨 먹기로 한 날이잖아요 음, 치킨, 음, 치킨 일어나요,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우리 치킨 먹기로 한 날이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뭐지? 무슨... 오, 타 흘렀어 아, 진짜 누나!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하, 진짜 오늘 내가 눈알별에서 준비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 사 왔으니까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다 뒤로 가라 일어나라 했다 뒤로 가라 해봐 아니, 아니야 깨방적인 막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이거 좋아한다? 좋아 어떻게 해야 되나? hitchhik 야, 그래도 park 비키 잘하는 거 다 같이 하겠지 자, 45번 훈련병 지금 6시 3분이다 기상 기상 운동장 세 바퀴 기상 하나, 우리의 결이 기상 본 조규 지금부터 파워방력 알레벨 시작했다 본 조규는 훈련생이 일어나지 않을 시 천사가 될 수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조규다 알겠다 네 대답이 작다 알겠다 네 대답이 작다 알겠나 한 명 때문에 남아있는 다섯 명이 지금 고생합니다 본 조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결이 형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정답 징징이? 누나 누나 우리 오늘 우리 오늘 173일 되는 날이야 빨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배추 쌈 싸먹을까? 빨리 일어나야지 그래야 나는 빨리 배추 쌈 먹으러 가지 빨리 일어나 제발 일어나라고 일어나 제발 누나 제발 일어나 우리가 나갈 수 있어 제발 일어나줘 제발 이거 어떻게 될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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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안녕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바이올린 약간 바이올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에요 저 누나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누나는 내 마음도 모르고 지금 꿈나라에 있네요 상했 그렇죠 안 할래요 저도 무게 좀 아닌 거 같았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차피 애들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안 나가니까 우리 만나면 애들 못다가 못 가지 그럼 슬프다 뭔가 COiv 그리고 그녀를 우리 여기asi 안녕 안녕 귀여워 아 얘들아 사랑을 하는 게 아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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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ninety 한의원에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선배 타투에서 입술 피어싱? 얘는 메가 약이에요